야 뭐야 이거? 빨리 복구해 음악이라 왜? 어? 빨리 복구해 빨리 빨리 복구 엄마! 야 야 음악이라 이 새끄라! 복구시키라 빨리! 복구시키라 이 새끼들아! 알았어? 알았어? 보고들을 말씀해. 출세 얻어서 니 상관을 죽인 이 배신자 새끼가 정말 어? 닥쳐 이 개새끼야! 누가 배신자야? 난 국가에 충성한 거야! 국가에 충성한 거라고 이 새끼야! 이 정권은 니가 막아들었어 이 새끼야! 내가 만들었어 이 새끼야! 내가! 저격수! 저.. 저격수! 저격수! 저 빨갱새끼 단장 쏴 죽여! 단장! 철치야! 철치야! 철치 철치! 이 새끼가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!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일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해! 제이... 항상 이게 문제야! 미적 되는 어부장들 성격이 변수라고! 미적 거를 받으라, 대기씨! 대구, 스키와! 안 놔! 너, 야! 대구, 대구, 대구! 머리 안 놔, 안 놔! 자, 자!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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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. 아이고, 베이징도 경치가 끝내주네. 아, 그렇네요. 좀 앉으시죠. 당신까지 꼭 가야 돼? 뭐 안 가도 되긴 하는데... 나에게 정신! 가야 돼, 가야 돼! 웃돌이, 웃돌이! 빨리! 웃돌이! 개씨! 다들 이따 도찰 시켰지? 어? 기숙사 인재극을 묻는 놈들은 싹 다 쳐넣어버려 그냥! 뭐? 놈! 이 빨갱이 새끼가 감히 누구더로 누구냐? 줘봐. 내가 박사를 내버려 줘 보라고! 이 천둥 빨갱이 새끼같은 놈! 알아서. 알아서! 너야말로 꺼져! 니 새끼 살린다고 지금 공과 사도 구분 못하잖아! 너! 너? 야 이, 너가 뭐야 이 새끼야 이름을 얘기해야지! 야! 너가 누구야? 너가 누구야? 알아내야 될 거야 이 새끼야! 아, 야 혈압은 나 혈압. 아이고. 놈들이 자폭하기 전에 진압해야 한다니까! 아, 한 번에 진압했다가 학생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? 너, 니?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이래? 내가 꺼져! 새끼야 여기 내 소관이거든! 니가 그렇게 미적되고 우유부단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거라고 이 존재가 변수같은 놈아! 아, 그거 듣기 싫은 변수 타령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긴거 아니냐고!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인데? 감, 감춰줘? 빨갱이 새끼를? 음부장 딸이? 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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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. 들어오래 다 쓰실까? 어떡하지, 어떡하지. 미치겠다, 정말. 대원 없이 들어갔다 하면 뼈도 못 줄텐데. 아, 음부장, 음부장, 음부장. 어디서 샌님 같은 게 애국을 하겠다고, 이씨. 애국 핑계대고 지 전임상관 죽인 새끼가, 그게 애국이냐? 니가 혁명을 해봤어, 뭘 해봤어? 어? 당신 아들 간수나 똑바로.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가 왜 귀한 아들을 니 더러운 입에 올려? 버러지! 이게 뒤질래 하고 사년선배라고 오냐오냐 하셨더니! 오냐오냐 오냐오냐? 이 새끼야 뒤질래. 마, 이 자식아! 야, 이씨. 야, 이 놈. 가, 이 자식아 좀. 아유, 이씨. 살 테니까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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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한 시간 끄자. 그래. 가자. 야, 무전기 줘봐, 무전기. 사살줘 대기. 사살줘 대기. 아무것도 하지 마, 니들. 지금부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새끼 뒤질래. 이렇게 알아낼 거냐. 야, 뭐야, 이거. 빨리 복구해, 음악이로. 왜? 어? 빨리 복구해, 빨리. 빨리 복구, 엄마. 야, 야, 음악이로. 야, 이 새끼야. 복구, 시끄라고. 복구, 시끄라고. 이 새끼들아. 닥터한테 가려서 시약 확보가 어렵습니다. 야,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야, 무조건 구해야돼. 무조건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니들. 닥터강 못 구하는. 아, 지지는 거야, 이 새끼야. 무조건 구해야돼, 이 새끼야. 야. 소리야. 왜 아무 소름도 안 들려놔. 소리 좀 시켜와, 소리. 소리. 소리 좀 키워보라고, 이 새끼야. 야, 다 뻥이야, 뻥. 어? 우리 의원이 거짓말한 거야. 너 항복 시키려고 줄 쓸 거라고. 야, 일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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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의사부터 내보내. 당장 강박사부터 내보내하라고, 인마. 알았어. 알았다. 뭐해, 인마, 안 치우해. 야, 안경이. 야, 안경이. 천천히 가십시오. 나, 비단시 일곱 끊긴 것 같습니다. 야, 인마, 끊겼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걸 찾아봐. 살아있는 라인 확인해봐, 확인. 아니, 뭐라는 거야, 지금. 당장 그 새끼 다시 들여보래. 무조건 안 오전처럼, 무조건. 야, 이 새끼야. 난수 방송부터 확인해보라고. 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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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정재기를 찾아간 거야. 구태타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해줬던 분이 바로 그. 세대가리야. 세대가리냐고. 깨기 림도 뻥크 다시 말했지. 도대체 몇 번을 말해, 내가. 야. 야.